1, 2, 3, 4 알림! 알림제공회! 렛츠기릿!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졸업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! 1, 2, 3, 4 콧붙 뚫어질 때까지 술 먹어요. 식구금영화 식구금영화를 맥주홉에서 먹고 싶어요. 벚꽃 같이 울. 남자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! 1, 2, 3, 4 2, 3, 5 2, 4 2, 3 2, 4 2, 3 경주요? 저희 경주 가는 거예요? 이런 티켓 처음 받아봐요. 김지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훈입니다. 1, 2, 3 틱톡은 공식 계정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. 1, 2, 3 팡 터져서 그때부터는 즐겼었던 것 같아요. 1, 2, 3 로맨스 여행 로맨스 여행 연애를 제가 안 한지도 모르겠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습니까? 친구들이랑 1, 2, 3 티켓이 투명이에요. 2, 3 20살 손치기 혀입니다. 2, 3 2, 3 2, 3 먹겠습니다. 먹기 전에 치마 풀러야지. 짠. 치즈. 술 대신. 내 이마만은. 내 이마만은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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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깜짝이는 숨에 천불 로맨스 여행. 아아. 어떡하죠? 너무 설레요. 아우. 뭐 어디지? 어 secrets. 좋습니다. 축하 드립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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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네. 저 졸업 축하 한마디씩만 해주세요. 졸업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클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좀 어떤 곳인지 많이 궁금합니다. 네, 강남에 도착했고요.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아볼게요.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하죠. 손보세요. 하나 둘 셋 하면 레츠기릿 할게요. 하나 둘 셋 레츠기릿! 안녕. 안녕? 몇 번이야? 나 여기 8번인 것 같은데? 8번? 난 확실하게 몰라가지고. 맞겠지? 언제 왔어? 이제 한 5분? 좀 민망했어, 혼자 있어서. 어색했겠다잉. 응. 어제 많이 잤어? 나 설레서 잠 못 잤어. 아이씨. 긴장, 긴장? 긴장이 딱 해야 되나? 그렇지, 로맨스 여행. 그래가지고. 달달하게 해야 되는데. 경주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? 경주면 3시간, 4시간 걸리지 않나? 다리. 아이씨. 안녕하세요. 몇 번이에요? 저 19번입니다. 19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가봐. 가봐. 안녕하세요. 어디 가봐. 어디 가봐. 안녕하세요.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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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왜? 어색해. 꺼지면 안돼? 꺼, 꺼, 꺼. 안돼, 안돼. 아니, 저거 꺼져. 뭘 공인했을 보다. 저는 여행 준비 때문에 짐을 싸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원피스는 엄마가 사줬어요. 뭔가 이 가방과 이 원피스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니트와 짐을 싸는 중에 배고파서 치킨을 더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해. 어떡하다. 여기 카메라 있어. 좀 부담스럽잖아요. 약간 이런 거 처음이라는데. 설렌다. 집은 어디? 저 집. 신도림 아세요, 신도림? 신도림이요? 지하철 잘 몰라가지고. 아, 네. 교복을 이제 오랜만에 입어서. 그러니까, 저도 약간 마의가 작아져가지고. 그래요? 네. 약간 이렇게 주름. 아, 네. 저 오래돼가지고. 졸업식은 언제 했어요? 저희 15일 날. 얼마 안 됐어요. 아, 15일 날 했어요? 엄청 늦게 했네. 네. 어? 또 온 거 같아요. 내 친구. 같이 그걸로 친구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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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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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다. 동영상. 네. 맞죠? 맞는 거 같네요. 여기인가 봐. 아, 나 혼자 가는겨? 아휴. 그럼 여기서 나야겠다. 어. 네, 저는 편하게 해요. 편하게 혼자서 가겠습니다. 네, 여기 앉으실 분이 저랑. 혼자 가는겨? 저랑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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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훈이랑 친구 보고. 어? 박지훈 선배님 닮았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. 이름이 지우진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와. 나는 뭐. 지휘가 짝생겼어. 가방. 가방도 어디다 놔야겠니? 가방도 어디다 놔야겠니? 몇 번이야? 12번. 아 네. 네. 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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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печ성아 confessية 위해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다닐 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경주로 떠납니다. 멀미약 좀 심한 편이어서 멀미약을 원샷. 밥 먹었어? 저한테 밥 먹었어? 밥 안 먹었어요. 가서 먹어야죠. 말 이렇게 해야 돼요? 저희 동갑이잖아요. 아, 나야죠. 반응이 밥 말해야죠. 밥 먹었어? 나는 안 먹었어. 아, 안 먹었구나. 좀 지각했거든요. 아... 그럼 안 되지. 언제부터 친해졌고. 우리 되게 친해 보인다. 우리 약간 친해졌어. 그럼요, 그럼. 언제 올라나? 내 작은. 나만 오면 되는 건가? 마지막 한 명은 오래 걸린 날. 아, 그래. 누구지 궁금하다. 오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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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충분해. 우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